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고2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고2 학생들은 저를 처음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백호입니다. 강사명이 백호고 본명은 백호가 아니에요. 본명은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참고로 이름 외우기 편하죠. 조인성 백인성. 딱 외워지죠. 이미지는 달라. 키도 다르고. 그런데 강사명을 백호로 지어서 임팩트 있게 하려고 초창기에 그렇게 정했고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있어요. 강의 경력이 24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에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름이 쫙 떴고 중간에 다른 사이트도 좀 거쳐왔긴 했지만 지금도 메가스터디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될 만한 강사다. 생명과학에 있어서.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 생명과학 1입니다. 고2를 위한 커리큘럼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능 대비 고3과 N수생용 커리큘럼은 내가 따로 찍었어요. 옷도 달리 입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2용이다. 생명과학 1.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대입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랑 목표 지점을 같이 잡자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주 건전한 시민으로서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과학 지점을 갖춘 시민으로서 자라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인 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대입 제도가 학생들을 뽑을 때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수시 모집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 15개 대학, 상위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대학들로 모아지면 수시는 58% 정원, 정원의 42%는 정시로 뽑아요.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중앙위권 대학으로 가면 수시가 80%, 정시가 20%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8%, 42%. 그런데 이 수시 58%도 다 못 채워요. 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서 탈락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여기는 재축원, 미축원을 채워주는 그런 제도를 하지 않고 보통 정시로 정원을 이원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 대학들은 반반씩 뽑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면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20명이 있어. 10명은 정시, 10명은 수시. 보통 이런 식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지원해야 돼? 두 가지 다 지원하는 게 좋지. 반반씩 뽑잖아. 근데 왜 한쪽 기회를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그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학을 골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수시는 특정 기간이 아닌 수시로 뽑는다. 그래서 수시고 정시는 12월 말부터 1월 초에 딱 정해진 기간에 뽑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내신 성적. 고 1, 2, 3의 내신 성적. 정시는 여러분들이 고3 됐을 때 11월 달에 보는 수능 고고 한 방으로 뽑습니다. 물론 여기 내신이 들어간 학교들이 좀 있어요. 서울대, 한양대 이런 데가 내신을 조금 더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정시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점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시는 고3이 유리해요. 정시는 N수생이 유리합니다. 정시가 N수생이 유리한 건 이해가 되죠? 이 수능 점수는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재수를 했다고 쳐봐. 고3 때 수능을 글쎄 망쳤네? 그런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점수는 자기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내년에 한 번 더 보면 되잖아. 그러면 고3 때 한 번 공부했던 수능 공부를 재수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뭐 물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야. 3수를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매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N수생들이 고3보다 유리하다고 똑같은 공부를 재수하면서 1년 내내 반복을 합니다. 생명과학 1이다 그러면 거의 재수하는 애들 중에 각성되어 있는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은 하반기 때 모의고사를 매일 두기 싶어요. 모의고사를. 엄청난 학습량을 갖고 수능 점수를 올려낸다고. 그러니까 정신 N수생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시는 고3이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대학. 내가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특정과를 가려고 해. 근데 고3 입장에서는 수능 잘 봐가지고 정시로 가는 것보다 내신 성적 어느 정도 나와서 수시 지원에서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고3이 유리하다. 선생님 수시는 그러면 N수생은 재수, 3수는 지원 못하나요? 아니야. 여기도 지원할 수 있어.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거 그런 장벽도 없고 요즘에 학생부로 보는 교과 전형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생각을 해보자. 재수생이 있어. 재수생들이 있는데 이 재수생들 중에 자기가 고3 때까지 내신 성적이 좋았던 애들은 그 전년도 고3 수시로 다 들어갔겠지. 재수생들은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대부분이야. 좋은 애들은 벌써 들어갔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목표가 워낙 높아서 못된 경우도 안 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은 고3 때 들어갔다.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애들이 그 다음에 재수할 때 수시에 지원하긴 해. 근데 이때 고3 중에 정교 1, 2등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훨씬 더 그래서 유리하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건 고3 유리, 정시나 N수가 유리. 또 하나 특징. 이 정시, 이거 수능 점수는 성적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매년. 근데 내신은 성적이 확정돼요. 단 한 글자도 졸업 후에 고치지 못합니다. 알겠죠? 확정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자, 또 하나 얘기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고3, 고2, 고1, 고3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내신 성적 너무 안 났어. 내가 일찍 포기할래요.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될래요. 파이터. UFC야? 파이터. 정시에 집중할래요? 그러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같은 실력, 같은 공부량 갖고 수시로 들어갈 확률이 정시로 들어갈 확률보다 더 높아요. 얘기했잖아. 정시로 공부 많이 한다고. 지금부터 내가 정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은 벌써 끝났으니까 그러면 역전되겠지? 안 돼. 너희들이 옆에 보는 고2 친구들 고1 때 봤던 친구들 고3 되는 그 친구들 귀염등이라고 수능은 누가 있어? 괴수들이 있어요. 제수생들, N수생들 특히 반수생들 예를 들어 전남대 의대 다니다가 서울대 의대 가려고 하는 엄청난 친구들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서울대 기계공학과 다니다가 의대 가려고 다시 하는 애들이 많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고2, 고3들은 내신 수시가 훨씬 더 기회문이 넓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매년 강조하는데 쉽지는 않죠. 왜? 내신, 즉 수시의 주요 성적인 내신 성적 이거 잘 받으려면 꾸준해야 돼요. 고1, 고2, 고3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쪼개 다 몇 번이야? 4번, 12번을 고3, 2학기를 빼더라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봐야 되는 거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청소년이라 생명과학이라 이런 얘기할게. 대뇌의 전두엽에 의한 이성적 자기 컨트롤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으면 20대, 30대, 40대 되면 이게 이제 아주 연결어가지고 자기 컨트롤 잘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게 안 된다고. 또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있어서 대우 각성하고 난 공부를 정말 목숨 걸고 할 거야. 이런 경험치들이 별로 없잖아. 놀기 바쁘다고. 친구들이랑 놀고 싸우고 연애하고 특히 게임하고 덕질하고 핸드폰에 완전 빠져 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관건이야. 근데 이것만 하면 대학에서 뽑아줘요. 대학에서 왜 수시 이거를 하는지 알아? 왜 절반 이상 뽑는지 알아? 성실한 애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걸 알거든요. 이 수능은 집중력 단기간 집중해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이 머리 팡팡 돌아. 근데 조금 꾸준하진 않아. 그런 애들이 단기 숙부를 끝내버리는 거야. 이거는. 약간 도박성이 있다고. 알겠어? 머리 좋아. 얘들. 정신으로 들어오는 애들. 수능 점수. 얘들이 머리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대학들이 쫙 보니까 꾸준한 애들이 역절하는 걸 많이 본 거야. 꾸준한 애들이. 서라와 아이큐가 140이랑 120이랑 큰 차이 나겠어? 나긴 나는데 장기가 10년 이렇게 보면 오히려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친구들도 뽑지만 이 친구들도 뽑는 거야. 대학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뇌가 말랑말랑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집중격사함 수능 고능격 좋으면 잘 받아. 단기 승부 장기 승부 꾸준한 학생들 이건 아주 내신 성적 좋아. 또 하나 내신은 교내 경쟁이야. 우리 학교가 고2 딱 봤더니 200명이야. 또 300명이야. 거기에서 정교 1등 하는 거라고. 정교 2등하고 정교 5등하고 뭐 이런 거야. 수능은 전국 경쟁이야. 물론 중앙위권도 많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N수생들이 관건이라고. 엄청난 괴수 형님들과 언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수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수시도 하고 수시도 하고 정시 수능도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얘기지. 근데 이 수시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랑 별개가 아니에요. 내신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신 교과 내용이 수능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겹쳐요. 교과 고교 교과서 갖고 내신도 보고 수능도 보는 거 아니야. 형태가 다를 뿐이지. 거기다가 고등학교 1년 2년 3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애들이 수능도 잘 봅니다. 서로 수능을 좀 그르쳐도 재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고3 때 한 번 공부한 게 재수하면서 또 한 번 공부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 그것도 2년 공부하는 거라고. 그것도 궁극적으로 정시 요것도 수능도 이 꾸준한 학생이 잘 봐요. 공부 습관을 들이라고 제발 1학년 때 내신 좀 망쳤다고 난 정시 파이터로 돌아설 거야. 이런 세기 할게. 헛소리 미친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고2 때 대역전 가능해. 고2 점수 반응이 제일 커. 내신. 알겠지? 중요한 얘기 하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08년생이지 이제 고2 되는 친구들이야. 현 수릉 체제 마지막 세대입니다. 09 연생들 이제 중3에서 고1 되는 여러분들 1년 동생들은 다른 수능 체제로 수능을 봐요. 오케이? 내신도 좀 달라지고 대입제도가 좀 근간이 바뀌는데 하여간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얘기 먼저 할게. 어떻게 바뀌는지 수능 개편안 여러분들은 이거 볼 거야. 이거 마지막 세대야. 여러분들 1년 동생들은 이거 볼 거야. 국어 수학 탐구하면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작 언매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생들은 이걸 다 봐요. 독서 문학 장문이 있는 건 큰 의미는 없죠. 화법과 언어가 다 들어가. 화법과 언어 매체는 못 중요하지 않죠. 화법과 언어 그러면 어떤 학생이 나랑 화법 화작만 했단 말이지. 여러분들 세대에 그런데 제수를 하게 됐어. 그러면 언매도 공부해야 된다니까 언어도 분량이 늘어나죠. 수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수원수트 보고 확통을 보든지 미적을 보든지 기아를 보든지 해. 보통 미적 같은 거 많이 하죠. 확통도 많이 하고 어떤 학생이 미적만 했어. 그런데 제수를 하게 생겼네. 대수 수원수트 그 내용들이야. 그리고 미적분이 여기 들어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이 미적 양이 맞고 이건 쉬워. 확통이 들어가. 여기 확통 나는 공부 안 했는데 내신용으로만 했는데 이게 확통이 들어간다. 아마 여기 변별을 많이 줄 것 같아. 확통 공부량이 확 늘어나지 수능 공부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그전까지는 재수생들이 똑같은 수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서 모르니까 유리했는데 여러분도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조금 불운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뒤집어 엎을 수 없어. 과학도 볼까? 탐구 현재는 탐구 사탐 9개 과탐 8개 17과목 중에 두 개를 선택이야. 예를 들어 내가 과학선생이니까 과학을 보면 보통 자연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생원 지원을 많이 해. 이렇게 딱 재수로 하게 생겼네. 공통 두 과목 통합 사회도 봐야 되고 통합 과학도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원 지원만 했잖아. 그런데 여기 통합 과학에 화학 내용도 나오고 물리 내용도 나와. 그 물리 화학 내용이 어려워. 또 처음 보면 그 공부해야 된다고. 더군다나 나는 사회 뭐 예를 들어 윤리나 질이나 사회문화 법 이런 거 아예 까막눈이었어. 내신으로 조금 공부했는데 소홀히 했단 말이야. 그게 들어간다고. 많이 불리하지. 중간결론 여러분들의 마지막 세대 불운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동기들이 다 똑같아. 08년생들이. 오케이? 걱정하지 말고 수능 대입 다 상대평가야. 결심하세요. 재수하게 되면 고1보다 수능 과목 학습이 불리하다. 인정 재수하지 말자. 이거야. 현재 가장 여러분들한테 문이 많이 열려있는 내신 수시 모집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쏟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정시 수능도 모두 철저히 대비해서 고3 때 대입에 빵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많이들 모르고 그냥 개구장애들처럼 놀고만 있을 거야. 넋놓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해가지고 내가 강조해 주니까 각성하시고 열심히 하면 대박 날 겁니다. 비슷한 성적, 비슷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3 때 들어가는 학교가 혹시 여러분들 친구가 재수했을 때 그 친구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요. 이해되겠죠? 고위학습 방향 일단 목표대학 어느 정도 정하세요? 바운더리를 정하라고 아주 극상의 대학 난 서울대 의대 가야지 그랬다가 나는 지방에 있는 뭐 무슨 뭐 사범대 가야지 뭐 이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폭을 마음에 담고 부모님이랑 얘기 많이 해보시고 희망전고 요즘 저보다 의대, 의대, 의대 의대 무조건 목표하지 마시고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내 적성 잘 보시고 부모님과 얘기 잘해서 나는 예를 들어 뭐 공대 무슨 과를 기계공학과를 갈 거야 나는 산업공학을 갈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니까 예를 들어 물리교육을 갈 거야 나는 약대를 갈 거야 의대를 갈 거야 그런 거 좀 탐색을 좀 하시고 이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학과 공부 내신 집중하세요 그리고 학생부 성실하게 작성하시는데 학교 교과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제발 선생님들 뒤따만 하지 말고 알겠어? 선생님들 고생하신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분들 임용고시 보통 어려우시험인 줄 알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하게 지내세요 그래야 세트 기록을 잘 써주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생명과학이다 그럼 내 이런 실험 주제 어떤 목표하에 했는지 학생부에 잘 쓸 수 있게 수학을 공부하는데 미적분이 이렇게 적용되는 걸 난 흥미를 느껴서 어떻게 했다 그런 거를 어필을 좀 잘 하시라고 내신 뿐만 아니라 수능도 선택을 하세요 과학탐구만 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전공 좀 할 거야 그리고 대입 제도를 보니까 아 원과목에다 투과목 하나 끼면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미리미리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생명과학 중요성 잠깐만 물 좀 한 잔 할게요 건조해가지고 지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과학으로 더 들어오겠습니다 고2 내신에서 고1 때도 뭐 그렇겠지만 과학의 수업 단위 수가 매우 커집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물화생지원을 다 아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과학이 비중이 높다 알겠지 그리고 수능으로만 봐도 과탐이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꽤 높아요 생각보다 높아서 여기에 발목 잡힐 애들 많습니다 오케이 맨날 구경수 구경수 구경수만 하다가 과학을 소홀히 했어 과학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네 그런 애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능 요성적으로 대입을 정시 지원하는데 그리고 수시에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 수능이 되게 그래서 의미가 커 그런데 이 수능에서 말이죠 수학 다음으로 과학이 중요합니다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그만큼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친구들이 정교권에서 노는데 국어 영어 수학은 111이야 과학을 3등급 4등급 5등급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막 울어요 과학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그때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리고 재수할 때 과탐에 집중을 해요 생명과학 1 과학 8과목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 하나예요 몇 년 전까지는 생명과학 1이 제일 많았고 최근에는 지구과학 1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1 2과목들은 조금 선택 비율이 적고 굉장히 의미가 큰 과목이라 내가 이러이런 대학 이러이런 레벨의 대학과 이러이런 학과를 가고 싶다 생명과학 과학을 선택해야 한다 생명과학 1 혹시 고려하고 계시면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니까 상대평가 수능에서 불리하지 않아요 상위권도 있지만 중위권 하위권도 두툼하게 있어서 그리고 생명과학은 어렵다 그랬어 2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의가 되잖아 내신용으로 배울 거라고 내신 공부하는 내용 똑같이 수능에 나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것뿐이야 그리고 1학기 중간 1학기 2말 2학기 중간 2학기 2말 끊어서 나오는 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수능인 것뿐이야 형태가 다를 뿐이다 알겠지? 그래서 내신 공부하면서 1년 고2 때 고3 때 수능 준비하면서 1년 더 2년 준비하시면 좋은 성적 나와요 진짜 장담합니다 학습 목표는 1학기 2학기 학기별 중간 2말 집중하시고 이게 우선이야 그리고 베이스에는 수능 기본 내가 수능 선택을 했다 그러면 기본 학습도 가능하다 이 생각하시고 이런 기조화에 고2 생명과학 1 100호 커리큘럼이 나온 겁니다 고3용 N수생용은 굉장히 많아요 모의고사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섬계환, 섬세한 개념완성 스피드 개념완성, 스계환 그리고 내신완성 400점 문제풀이고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결정적 스킬 강의 아주 어려운 강의에도 되는 면이 막전 이런 거 잡는 스킬 강의입니다 이거 있고 벼락치기 특강 1학기, 2학기, 중간기 말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신 직전 구직에 이게 최고야 이것만 해도 돼 나머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옵션 다른 말로 찍긴 하셔야 그냥 요게 메인디쉬 알겠지? 자, 저 섬세한 개념완성만 강의라고 하는 건 섬세하게 개념을 완성해줍니다 수능 기본 대비도 되고 내신은 거의 8, 90% 대비가 되고 8종 교과서 모든 게죠 그리고 고난도 출원용에서 논리 과정이 굉장히 긴 것들이 있다고 가계도 같은 거 유전 확률 같은 거 돌연변이 근수축 세포매칭 되게 여러 유형 문제들 어려운 게 내가 그걸 출원용이라고 그래 논리 과정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 한 5단계야 이걸 여러분들이 매번 문제 풀 때마다 5단계를 다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풀면 날 샌다고 그래서 이걸 압축하는 거야 A와 B만 봐도 E로 딱 넘어갈 수 있게 오케이? A와 B만 보고 E로 넘어가는 일이 논리의 압축을 내가 명명하기를 스킬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근데 기본 스킬만 할 거야 아주 어려운 스킬 그거는 상크스에서 다룰 거야 뒤에서 내가 소개할게 크리티컬 스킬 기본 스킬 그리고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들 중에 기출문제 기본 이거까지 쭉 내신은 거의 8,90% 대비가 되고 수능 대비 기본 정도 되고 그게 섬계완 그거 쌍둥이 가기가 스피드 개념 섬계완과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내용을 하지만 반복 설명을 줄이고 압축해서 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는 그냥 섬계완만 들으면 돼 그리고 이게 12월달 끝나고 이거 1월달 끝나고 내신완성 400제를 이거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가기야 고3 맨수댁은 섬계완과 함께 개념용 모의고사를 내가 하라 그래 여러분들 모의고사 필요 없어 수능식 모의고사 할 필요 없어 내신완성 400제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전국 고교 내신 기출 문제를 뽑아가지고 정국 고교 내신 기출 문제를 뽑아가지고 변형을 합니다 400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진도 따라가면 가장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가 굉장히 상위권 학교다 그래서 추론용을 어렵게 낸다 그러면 스킬이 고차원적인 것까지 필요해 심화 스킬까지 그럴 때는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는 일부 학교만 하면 돼요 자기 학교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신 직전에는 벼락치기 특강들 있어요 1학기 2학기 중간기말 다 3, 4강짜리라 단기 특강이야 개념만 쭉 설명을 해 이거 굉장히 효과 좋으니까 이건 웬만하면 하시고 자 이 정도 했고 고위 생명과학원 겨울 학습 가이드 이제 고위 되는 친구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월 1월 생명과학원 섬기한 선행 학습해 주세요 알겠죠?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가 가장 좋습니다 이걸 들어주시는데 선생님 저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네요 그런 친구들은 시간 부족하다 그러면 겨울 동안에 생명과학원의 전반부만이라도 하세요 전반부가 이 신경계 있고 호르몬 강상성이고 방어작용이 있거든요 방어작용까지만이라도 하세요 만목감은 한 달이면 충분히 합니다 알겠죠? 내신완성사백질은 섬기한 왕강 후에 2월 3월에 해도 됩니다 알겠죠? 미리 사놨다가 그때 해도 돼요 병행해도 좋고 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걸 겨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은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모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학교만 해라 우리 학교가 자사고인데 공부를 잘해 또는 과중고야 과학중점 고등학교야 또는 과학고야 그리고 우리 학교가 지역에서 짱 먹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그리고 내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년도 과학기출문제 생명과학기출문제 다 클릭해서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봤더니 문제들이 어렵대 선배들한테 보여줘도 돼 선생님한테 보여줘도 되고 스킬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대 그런 학생들은 상크스를 들어주면 좋아요 어려운 고난도 스킬까지 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주로 유전들의 스킬이 몰려 있거든요 2학기 내용이야 대본학교가 자기 학교 진도 봐가면서 판단하면 되는데 여름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섬계완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고위 학생들한테 대입 제도에 대한 당부, 공부의 이야기와 함께 구체적인 커리큘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